예.. 야심차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공연장에서는 딱 두 번째 들려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앨범 녹음에 참여를 했던 우리 건반지는 김진아씨가 쳐줬는데 지금 제가 직접 칩니다 처음 쳐봐요 곡 만들 때 치고 오늘도 다 코드가 나온 다음에는 그 친구한테 다 넘겼거든요 하지만 제 노래니까 제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끝인사 들려드릴게요 난 언젠가부터 안녕이라는 말로 끝인사를 해요 남아있는 미련을 집어삼켜 그냥 이렇게 나의 그대 인사는 아뇨 그대 인사는 아뇨 그대 인사는 아뇨 흔들었던 그때로 가지 않을 거란 약속 더 좋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거란 그 믿음 바보 같은 농담도 하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나의 그냥 이렇게 나의 그대 인사는 아뇨 그대 인사는 아뇨 그대 인사는 아뇨 Jetzt всех 지금부터 흔들끝 향 CW clique You can always be my love 무거운 외투 속에 꼭꼭 숨겨놓고 다만 꿈에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너를 바라보면 바보 같은 미소를 보이게 되진 그래 이렇게 나는 웃으며 안녕 웃으며 안녕 웃으며 안녕 웃으며 안녕 웃으며 안녕 끝인사는 안녕 웃으며 안녕 웃으며 안녕